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와.. 이거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직접 만든 짜장면 먹방! 렛츠고! 우와, 이거봐요! 대박! 분모자 raisk 자, 다 먹겠습니다. 이걸로 잘라주세요!! 와 너무 맛있어 으음 후우 와, 진짜 이렇게 만들어보니까 진짜 시중에 파는 짜장면같네요 퀄리티 대박인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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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를 뿌리니깐 더 중국집에서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 고기가 있어요 와 고기 대박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게 이게 요리할때는 진짜 힘든데 먹을때 너무 행복해서 이 맛에 요리합니다 그리고 tack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아.. 밥이 없어요 마요네즈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 오늘 제가 먹었던 짜장면 진짜 맛있거든요? 레시피는 여기 설명란에 써둘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